생선하게 한 발 남았다 투제로 기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줄은 한 1.5m 그리고 뽕돌을 하나 달았어요 이비뽕돌 파도가 세서 항상 줄을 지금 파도 반탄율을 태워서 계속 보내는 중입니다 아주 잘나가고 있어요 쥐도 슬슬 가라앉고 있고 쥐도 슬슬 가라앉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입질입니다 지그시 견제 아주 미세하게 치고 있어요 견제 지그시 엉 폭 으아악 떨어어 이 플로팅 계열 쓸 때는 좀 챔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둘이 인장력 있어서 다 와서는 이제 가지고 놀아도 되는데 템질할 때는 좀 뭐랄까 좀 터프하게 살짝 들에 담고 으쌰 오케이 어 생선하긴 나와 탑지도 못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와